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이건데요 이게 뭐냐구요? 메이크업이 어려운 학생들 바쁜 아침 짝짝이 눈썹 그리는 여성분들 곰손이라 눈썹 그리기 어려운 주부분들 주목하세요 이니스프리 이지 스탬핑 블록 이 연한 색이 앞머리로 오도록 사후에 충분히 두드려준 다음 살살 굴려주듯 찍으면 자연스럽게 완전 찰떡이죠? 어머 색깔 너무 잘 빠졌다 원래 자기 눈썹 마냥 이 컬러랑 라인이 완전 자기 것처럼 찰떡으로 붙었어요 정리가 필요할 때 이 키트에서 브러쉬를 꺼내서 눈썹 가이드라인을 따라 소세 소세 정리해주면 어머 눈썹 하나로 인상이 확 달라진다 달라져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품 하나로 각도를 조절해 세 가지 눈썹 모양이 연출 가능합니다 긴 얼굴형 커버에 좋은 일자 눈썹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아치형 눈썹 섹시한 느낌의 각진 아치형 눈썹까지 그날의 분위기에 맞게 눈썹 변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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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 어려운 걸 이니스프리가 해야 됩니다 손쉽게 두루룩 두루룩 슥 슥 슥 원샷 원퀴즈 매진 여러분 매진 입박입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이니스프리 이지 스탬핑 블록 조만간해봅 себя